오늘 가볼 곳은 의정부시 낙양동입니다. 의정부 단독택지 지난번 새로운 마을 말고 또 없어요 라는 구독자님의 요청이 있어 찾아낸 곳 바로 여기입니다. 마을 시작부터 공사가 아주 매우 활발하죠. 여기 진짜 2판 4판 공사판입니다. 근데 얼핏 보니 전부 다세대 다가구 아하 번지수를 잘못 짚었나요. 분명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말이죠. 하긴 건축법에서 다가구도 분명 단독주택이고 시도조례를 통해 얘네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긴 합니다. 아니 어딘 되고 어딘 안 된다. 누가 이것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면 안 되냐고요. 제가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공무원들 사이트가 보기도 어렵지만 업데이트도 상당히 느리거든요. 무조건 전화, 전화통화가 짱입니다. 집원주소 딱 들고 시군 토지정보과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걸 강력 추천. 말씀드린 순간 벌써 마을 끝까지 왔습니다. 와 요 건물 멋지네요. 저 담장 좀 보세요. 그나저나 길 끝을 이렇게 둥글게 해놔서 차 빼기가 참 좋습니다. 막다른 길에 요정도 센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쿨대사기죠. 돌아서 바라보니까 하하 역시 아파트밖에 안 보이죠. 신도시 인근 단독 필지의 아쉬운 점. 바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아파트 뷰죠. 근데 다들 땅 크기가 꽤 넉넉한데요. 공간이 넉넉하니까 일단 겉보기에 왠지 더 있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아 마을 끝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군요. 여기도 도로 끝을 둥글게 처리해놔서 좋고요. 그나저나 동네 크기가 참 작습니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아까 그 골목이랑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구조. 근데 저 너머엔 어떤 길이 나 있는데요. 산책로인가요? 이따가 걸어서 한번 살펴보죠. 딱 한 칸 더 내려오니까 아까 본 마을 시작점. 아 여기는 정말 손바닥만 하네요. 그래도 안 걸어볼 수는 없겠죠.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앞건물 화장실입니다. 단독 택지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큰 길 앞쪽에는 송양중학교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우리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유보라 아파트 정문인데요. 이 정문 앞에 보시면 상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상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독마을이랑 이 상가랑 같이 쓰는 곳이죠. 이 길 따라 앞으로 쭉 가면 포천이 나오고요. 여기 버스 정장이 있네요. 버스 많이 서네요. 하나, 둘, 셋. 총 10대 버스 들어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큰 길을 지나면 바로 이 한편으로 이렇게 종중사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리에 있고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돌면 저쪽에 밀락일교 신평하로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마을로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에는 이렇게 정비소가 양쪽에 각각 다른 브랜드로 두 개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에는 다가구가 주로 지어지고 있고요. 여기도 다가구, 여기도 다가구 이 위쪽으로 단독들이 좀 위쪽으로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아, 저 위쪽에 보면 저렇게 송전탑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야트마칸 언덕 위에 송전탑이 쫙 형성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마을 오른쪽 끝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근데 또 도로는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저 앞에는 또 길을 또 막아놨고요. 갈 수 없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단독마을로 들어가는 길 왼쪽에 있는 또 다른 길인데요. 저쪽에 낙양동 택시 쉼터가 있고요. 길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저쪽으로 산으로 올라간 산책로가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밀락IC가 보이죠? 구리포천 고속도로까지는 불과 8분. 국도는 아까 보신 신평화로가 동네에 딱 붙어 있긴 하지만 바로 올라탈 수는 없고요. 살짝 돌아가야 됩니다. 43번 국도로 갈아탈 수 있는 자금사거리까지는 약 7분. 근처 지하철 일단 의정부만 도는 경전철이 가깝죠. 버스야 뭐 워낙 많으니까 대중교통 연계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만 서울행 지하철 아직까지 딱 1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8호선 연장이 이 지역 빅 이슈. 여기 별래 별가람역에서 의정부까지의 코스를 계획 중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학교 역시 걱정 없습니다. 바로 앞에 중고등학교 걸어서도 충분하니까요. 다만 초등학교는 살짝 떨어져 있네요. 차로 약 5분 거리. 마트는 큰 거 두 개가 든든하게 떠받쳐주고 있죠. 코스트코 이마트. 여기서 모두 공평하게 10분 내외 코스. 의정부 종합병원의 성지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여기. 가톨릭대 성모병원. 차로 약 8분이면 떨어지네요. 의정부의 얼마 안 되는 단독필지. 겨우 찾았다고 한 게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다가과 다세대가 점령해버린 상태. 호젓한 단독마을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선 솔직히 좀 아쉽죠. 또한 가격에 비해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도 약점이고요. 하지만 학교, 마트, 병원 등 주요 인프라. 도청 소재지 이름값 그대로 명품 브랜드들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이 말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